경북 고등학교를 좀 들어왔는데. 아... 선생님! 정말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. 오십시오. 여기 지금 왔어? 여기 지금 왔어? 그것도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.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. 나야? 오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아이고... 방구와... 이야. 너 자리있구나. 설마. 어디서 왔어? 그쪽뒤 밤에... 60... 61년 됐네, 우리 부모님. 그나마야. 학교 찾아온 감회가 어때? 나는 영원히 본다는 거 하나밖에 모르지, 뭐. 나는 오늘 옛날 살던 집을 찾아서 어머니의 그리움에 대한 집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느껴보고 싶었는데 못 찾겠더구만. 머리만 복잡해서 왔어. 그랬어?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영원이하고 이렇게 맺음을 맺어주신 거는 영원이를 봤을 때 굉장히 관상이 좋았대. 어머니가 그래서 싸움질하는 것보다는 불러들여서 좋은 측으로 맺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모양이야. 그걸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. 어떻게 solamente macht physics 같아? 처음에는 비롯 chat 진짜 좀 찍어서 아니. 너무너무 많은 그리운 그는 여성게 설명을 하죠. 그렇습니다.